미래 주거 문화의 새로운 기준점 더 폴이 울산을 찾아옵니다 일상의 차원을 바꾸는 하이엔드 주거 타올의 시작 변화하는 울산의 중심, 신정서 신주거 라인의 자부심으로 더 높은 미래 가치가 펼쳐집니다 더 폴 울산 신정 신정 더 폴은 마지막 파격조건 분양 중이며 마감인박입니다 1차 계약금 천만원과 2차 계약금 무이자 대출입니다 계약 축하금 천만원을 받으시면 입주지까지 0원이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신정동 마지막 6억대로 주변 아파트 분양가 대비 2억 이상 저렴합니다 더 폴 울산 신정 단지는 지하 5층 지상 37층 두계동 공동주택 168세대 오피스텔 36실 규모로 조성됩니다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타입 단일 구성입니다 남양 위주의 단지 배치와 함께 드레스룸, 알파룸, 팬트리 등을 도입해 공간 활용성과 수납 공간을 확대했습니다 다양한 IoT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월패드를 통해 에어컨 조명, 가스 난방, 승강기, 호출 방문자, 휴식 택배 알림 등이 가능한 홈네트워크 컨트롤과 대기전력 차단 장치 등 디지털 시스템도 적용됩니다 특히 AI AI 스피커를 활용하면 조명 난방 등을 음성으로 제어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존 아파트 주차폭 대비 30cm 더 넓은 확장형 주차공간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세대당 1.45대의 주차공간이 제공될 예정이며 주차 가능 대수 LED를 통하여 비어있는 주차면 안내가 가능한 주차효도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단지 내외부에는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이 적용되어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과 관리가 가능하고 세대 및 공용구 전체 LED 조명이 설치된답니다 커뮤니티 시설은 피트니스 센터를 비롯하여 GX룸 맘키즈라운지 주민회실 등 다양한 시설이 적용됩니다